안녕! 밥 먹었어 자기야? 밥 먹었어? 나 연습 끝났어 뭐해? 오빠 뭐해? 오빠 뭐해? 연습실이야 연습실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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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이냐? 무엇이 중원지? 뭐해? 뭐해? 오늘 뭐했어? 뭐 먹었어? 뭐 먹었어? 와 진짜 저희 소개해줘요 우리 멤버들 소개해줄게 이 사람은 메인 비주얼 박질이라고 그러면 목소리로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팀에서 메인 비주얼을 맡고 있는 리더 진진이라고 합니다 3, 2, 1 빨리 놀래라! 뭐야? 연습도는 끊는거 아니죠? 여기 친구분이신데 부끄럽잖아요 우리 리더형이고 우리 리더형이고 여자친구 이름은 아로하야 아기 이름 이쁘다 로하 이름 진짜 이쁘다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로하가 아니였어요? 아니 그냥 우리 팀은 5인조인데 너 빼고야 사실? 아냐아냐 우리 팀은 다인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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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안녕하세요 우리 6명 이렇게 멤버들 다 있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나랑 같이 망쓰는 같은 망쓰는 룸메이트 비니 나의 유일한 친구고 인사해 제가 웃는때문에 잠을 못자요 밤마다 웃어요 자꾸 아니 잠꼬대하는데 내가 진짜 무서워요 아니야 그냥 엠제에요 엠제에요? 안녕하세요 엠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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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게 웃겨요 하여튼 다음은 우리 막내 사나 이리와 안녕하세요 하하하 안녕하세요 목소리 왜이래 현상기야 아 죄송합니다 너 원래 통으로 안녕하세요 이쁘시네 미인이시네 하하하하 그 다음은 사랑합니다 끝났어 아 맞아 파몰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튼 하하하하 빨리 이리와 아 여자친구분 미인이시네 우리 래퍼 우리 댄스머신 엠제이 엠제이 하하하 엠제이 래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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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혹시 저는 괜찮으신가요? 아니에요 같이 갈래? 아무튼 우리 아스트로 멤버 이렇게 6명이니까 많이 사랑해주고 그럼 우리 단체 인사로 아! 하고! 지금까지! 아 그렇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같이 갈래? 나 이럴 줄 알았다! 잘자! 안녕!